시일이 좀 지난 뉴스이긴 한데 이거 못 보여드린 거라서 이거 좀 전달해드리고 갈게요. 민주당의 왜 안귀령이라고 있잖아요. 얼굴도 굉장히 미인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굉장히 젊고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난 선거 때 이재명이 차은후보다 잘생겼다라고 해서 그렇죠. 부조정신에서는 차은후 사진을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한 논란이 일어났었는데 이 차은후 사진을 제가 고르는 것보다 부조정신의 우리 김피디님이 골라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는데 결국 선거는 또 안 됐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댓글도 봤어요. 이런 표현을 하는 안귀령은 정말 도봉갑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정말 민주당의 텃밭이고 다 차려놨는데도 못 먹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인데 그럴만한 것 같다라는 지금 인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네요. 지금 부조정신에서 사진을 고르는데 정말 우리 피디님 잔인하시다. 오늘 저희 피디님이 생일이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생일날 아침부터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자 오른쪽이 차은후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목 보셨죠. 민주당 대변인 안귀령이 반 이재명 시위대에 곱게 늙어라 라고 했는데 그 영상도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영상이 있어서. 안귀령 씨 기준이라면 이 차은후 씨가 이렇게 늙어야지 곱게 늙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 이재명 대표가 곱게 늙은 표본인 거군요. 아이고야 참. 세상에나. 늙지 않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이재명은. 안귀령 입장에서. 89년생이다. 준홍님 감사합니다. 야 이거 89년생에 젊고 한창인 이런 사람이. 지금 민주당 대변인을 하고 있고. 아무리 이재명 대표. 차은후보다 잘생긴 이재명 대표가 죄를 지어서 1심의 그런 선고를 받아서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거기 오신 분들 나이가 좀 그래도 있으신 분들한테 곱게 늙어라라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인성. 그러니까요. 저는 너무 놀라웠고. 이거 한번 영상을 좀 보여주세요. 영상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그래서 그 안귀령이 떨어지고 나서 준홍님 말씀하신 대로 김재석 의원이 당선이 됐죠. 국회의 단백질 덩어리. 근육남. 아 이게 영상이. 잠시만요. 지금 안 되나요? 제가 보여드렸던 게 영상으로 좀 들어가는데. 제가 잠깐 준비할게요. 저한테 링크를 보내주신 건가요? 아 네. 맞아요. 거기에는 지금 영상. 하나가 왔는데. 지금 보면 저희가 좀 볼게요. 잠시만요. 영상을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걸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상이 지금 여기. 아래쪽에 떴군요. 이게 인쇄 버전으로 하니까 안 떴네요. 아 그렇군요. 지금 잠시만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제 쪽에서 나가는 거 제 컴퓨터 이거 소리 좀 나가게 해주세요. 자 재생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 두 개의 영상이 있거든요. 소리가 나가나요? 응. 안 되나요? 자 소리가 나간 것 같은데. 어땠나요? PD님 소리 나갔나요? 나갔나요? 네. 부조정실에서 사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소리가 안 나간다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보시면 이 분이 지금 시위대를 향해서 곱게 늘거라. 네. 곱게 늘거라라는 표현을. 여기서 뭐 하냐. 나이 드시고 집에 가셔라. 그렇죠. 뭐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정말 막말을 이 강의 현장에서 내뱉었더라고요. 네. 네. 아 저 부조정실에서는 그 스위처에 그 제 HDMI 번호에 있는 그 오디오 온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 일단 저 뒤에 준비해 놓으신 것 같네요. 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네. 재생해 주시죠. 곱게 좀 늘보세요. 곱게. 곱게 좀 늘보세요. 곱게. 나이 드시고 여기 와서 보여주세요. 그렇게 나이 드시면 집에 계시더라구나. 이게 예전에 정동영 그때 대선 후보의 발언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나이 드셨으면 집에 계시던가? 네. 나이 드시면 집에 계시던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근데 정작 이재명 지지하겠다고 온 그 개딸이라고 하는 그분들. 그분들도 나이가 꽤 드신 분들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자리에서 안규령 빼고 다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네. 나이가 들면 그럼 집에만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결국 말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문진아는 자기들을 지지하지 않으면 구민으로 안 봐요. 그런 것 같다는 거죠. 정동영이 옛날에 그 말한 이유도 그거잖아요. 웬만하면 투표장 나오지 말라 했던 얘기가. 그렇죠.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집에 있어라 이런 뜻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대화당 찍은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그냥 집에 계십시오 이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와 어떻게 저렇게 젊은 사람이. 민주당의 대변인이냐 하는 사람이 저런 막말을 할 수가 있지.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고 하더라도요. 전영화님께서 지 부모님도 집에 가둬놨냐고. 아 네. 이야 정말. 신하님 그렇죠. 옛말에는 애들은 가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은 집으로 가라. 집에 계시든가. 민주당이 지금 약간 이성을 상실한 듯한 느낌. 청민희 의원의 발언도 그렇고요. 지금 안규령 대변인의 지금 저 발언도 그렇고요. 국민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죠. 더더욱 걱정되는 거는요.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 문제가. 지금 자기들이 이제 막말을 하는데. 적어도 이제 당이 옛날에 소장파라고 있었잖아요. 이제 뭐 젊은 의원들이. 보통 이제 당의 젊은 사람들. 젊은 의원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이 당이 어떠한 좀 고질적인 문제나 병폐들을 안고 있더라도. 이게 개선될 그 가능성 희망이라는 상징이거든요. 민주당의 젊은 사람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들 보세요. 네. 저는 그래서 와 민주당의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양식 님께서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넌. 네. 그리고 준웅 님. 너는 안 내게 될 것 같으냐. 그렇죠. 안규령 씨 그래도 덕담 하나 해드리죠. 안규령 씨는 반드시 곱게 이재명처럼 늙으십시오. 안규령은 이재명처럼 늙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기분 나쁘면 모욕으로 걸든가. 기분이 안 나빠야 정상 아닌가요? 이건 뭐 외통수인 것 같은데. 최고의 지금 미남으로 꼽히는 차원으로 보다 이재명이 잘생겼다고 하니까요. 안규령 씨 이재명처럼 늙으시고. 그리고 이재명 같은 남자 만나시고. 네. 이미 남편이 있으시면 이재명처럼 남편이 이제 얼굴이 이제 나이가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뭐 덕담인데요. 뭐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 이재명 닮은 자식 남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쓰리콤보인가? 그러니까요. 행복한 사람이겠는데 안규령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한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뉴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홍인재 님께서 이걸 또 리마인드를 해줬어요. 굉장히 좋은 뉴스를 가져오셔가지고. 정치당의 행태를 보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들어오셨는데. 참 그래요. 이게 우드시안 씨는 이게 남으로 이렇게 뭔가를 깎으시는 이런 아이디인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민주당 지금 이렇게 할 거 거대의 당이 이렇게 할 거면은 한 100명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는 그냥 목각인형으로 그냥 대충 앉혀놔도. 그래서 그 표는 그냥 일반 거수표로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행태들이 다들 이런 식이에요. 지금 판사 겁박하는 거 있다가 메인 뉴스에서 보실 거든 더 심각합니다. 상황이. 자 그러면은 오늘 뉴스 중에서 어제 뉴델리 뉴스로 먼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뉴델리 정치부의 에이스 오승현 기자. 이재명 선고 입장문 내라 친명의 분노가 문재인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당의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자 이 내용의 부재에 대해서 좀 안내해 주시죠. 이재명 선고 여파입니다. 문에 대한 불만으로 지금 번지고 있다. 문재인은 이재명 1심 선거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죠. 이에 대해서 친명 인사들은 친명 친문계에 대해서 입장을 내줄 것을 문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전정권 대책이도 만들어 도왔는데 너무한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쪽 이제 슬슬 이제 칼끝이 겨누질 때 전정권 대책이 물론 뭐 지들이 살려고 만든 거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만들어서 도왔는데 너무한다라고 하면서 당의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던 보통 이게 본인이 돋보이거나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등장하시고 숟가락 얹을 때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다혜 씨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아주 조용히 계시는 상황이지 않을까. 아유 참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지금 사드 얘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드 얘기 들어가기 직전에 윤정부 때 배치가 완료된 겁니다. 그렇죠. 이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조금 배경 안내를 해드리고 가자면 사드가 뭔지에 대해서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종단지점에서 요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자 사드 배치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결정을 했죠. 네. 그렇지만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정식 배치 과정에서 야 이거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일부 지역 주민이랑 시민단체가 전자파 등을 우려하면서 반대해서 나락을 겪었죠. 그때 성주 참회 이 성주 시민들 다 선동해가지고 이 사람들 다 속였어요. 성주 시민들을 전부 속였습니다. 그래놓고 성주 시민들은 완전히 피를 받죠. 그럼요. 그때 소비가 떨어지면서 정작 민주당이 성주 시민들을 위한다면서 옆에 붙어가지고 선동을 했을 때는 성주 시민들은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정작 윤정부에 들어서서 성주 시민들은 완전히 경기를 회복을 했어요. 네. 여기 중국 정부도 강하게 반발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그냥 깨갱한 상황이었는데 네. 2022년 5월 윤 대통령이 취임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운용 정상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하인드에 있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과거에 있었는가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렸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거 관련자들 전부 다 감옥에 쳐넣어야 돼요. 자 문정부 중국의 사드베치를 브리핑을 했습니다.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할 정도예요. 아이고 낭랑펀치님께서 성주 국민이시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성주군 같은 경우에는 참외 수확철만의 때만 되면 이제 전국 각지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잖아요. 그렇죠. 성주 참외가 워낙 유명하니까요. 네. 성주 참외가 좀 압도적으로 맛있긴 합니다. 양평 여주 이쪽에도 참외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물론 저희 동네 참외도 맛있습니다. 제가 주로 사 먹는 것도 동네 참외이긴 한데 성주 참외 특등급들 프라임급들 있잖아요. 이거는 아무나 사 먹지도 못하고 국회 보좌관 형들이 가끔씩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성주 지역구에서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회 쪽으로 들어오는 게 있나 봐요. 최상 등급이. 또 이 나흘이들이 또 그런 걸 드시나 봐요. 그런데 그런 건 진짜 맛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 맛있는 참외가 전자파에 튀겨져서 먹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가발까지 쓰고 표창원 춤추고 소녀원 춤추고 전자파 참외 맞아요. 온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아주 그냥 안보를 중국에 떠넘긴 일이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지금 보면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서 이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해서 한미 군사 작전 일정 등을 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유출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포착된 겁니다. 세상에나. 그러니까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해서 한미 군사 작전 일정이면 이거는 뭐 거의 기밀에 가까운 기밀이라고 봐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을 그것도 시민단체에다 유출했어요. 그게 지금 무슨 얘기냐. 이 내용 알려줄 테니까 이걸 건수로 잡아가지고 니들 시위하고 좀 지연시켜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감사원이요. 네.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이유로 사전 설명 차원에서 주한 중국대사관 소속의 국방부관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도 적발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우리가 작전명이 뭔지 언제 하는지 내용은 뭔지 이것을 중국 대사관 소속 그러니까 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상대국에게 여기다가 이것을 상대국 관련자에게 담당자에게 이것을 넘겨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감사원이요. 이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전 미사일 교체 관련 군사 작전 내용이다. 이거를 지금 알려준 것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지금 판단했다고 합니다. 군사기밀이 맞군요. 2급 비밀?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 정말 이것들 완전히 새빨갛네요. 네. 감사원이 그래서 이 혐의를 수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감사원이요. 그 당시에 이제 국방라인들이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도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 비서실 시민참여 비서관 등 4명을 지금 수사 요청했다고 합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을 했대요. 이야 이건 진짜 춘풍님 그렇죠? 시민단체에다 얘기한 거는 가서 흔들어라 이 뜻이잖아요. 이야 그래서 와 에스더 최님 이젠 민주당 애들 뭐라 해도 안 믿겠다. 관심 주면 시간 납니다. 이야 정말 그렇네요 진짜. 이거는 사실 국가안보 때문에 배치를 하겠다고 결정을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지 않겠다고 한 데에 대한 이유 명분이라기보다는 중국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라는 거에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당시 사드 자체는 우리 쪽으로 거의 날아왔을 때 종단지점에서 요격을 한 시스템인데 문제는 이 사드가 감시하는 엑스밴드 레이더라는 이 시스템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중국 쪽까지 같이 이렇게 레이더로 탐지가 된다. 그래서 중국이 반발을 한 거죠. 이 명목으로 이제 반대를 하니까 그럼 뭐 각도 조정을 하겠다 범위 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덮어놓고 중국은 우리 못 믿어. 니들이 그거 열어버리면 그냥 끝장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미국이 아무 데나 몰래 그냥 심어놔두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한국이 미국의 뜻에 따라가지고 자기들의 위해가 되는 일이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권이 달린 문제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서 지금 그게 현실적인 위협 상황인 거고 그렇다면 그 위협에 대해서 중국이 어떠한 조치를 해주면 또 이해가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요. 이거는 우리의 안보 문제인 거잖아요. 중국이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사드 배치를 안 하면 그렇죠. 여기 요격에 대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 조치를 도와주느냐 그런 거 전혀 없이 덮어놓고 하지 말래요. 그렇죠. 그 당시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달라졌다고 지금 분위기가 나오긴 하지만 굉장히 북한의 입장에서 있었던 중국이잖아요. 게다가 그때 대통령이 문재인이었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우리는 그냥 제후국이었다구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국격이 아휴 진짜 그래서 사드 얘기 약간 더 해보면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2016년에 성주군에다가 이제 임시 배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자파가 이제는 중국에다가 중국이 난리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분이 없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전자파에 튀겨진다. 라고 하면서 야 무슨 뭐 사드가 뭐 이제 정말 정말 뜬금없었던 것 같아요.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파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라는 주장. 저걸 그냥 갑자기 막 정말 흐름타면서 그러니까 이 당시 양양펀치님 같은 성주 국민들 분들에게 이게 마치 대형 초대형 전자레인지를 뚜껑 열고 그냥 가동을 시켜버리는 듯한 그런 선동을 했어요. 그렇죠. 어찌 됐건 간에 그러면 그 전파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고 주장이 나오니까 결국은 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 앞에 소규모라고 붙은 얘기는 기간 때문입니다. 6개월 이내에 끝나는 이 소규모 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2017년 5월에 이제 문 대통령이 들어오죠.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을 재검토하라 해가지고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바꿉니다. 이것은 1년 이상이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저 시간 동안 얼마나 그 사드 주변에 그 성주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 이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잖아요. 나라가 갈등을 어떤 조정해야 되는데 지금 갈등을 계속해서 내버려 둔 방치한 그런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 같은 정당은 여기 당직에서 국민들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지금 농사 안 지어도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전년도나 이런 거 감안해가지고 다 정부에서 보상할 겁니다. 라고 달래요.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정치적 목적을 완수시키고 여기 대해서 메꾸는 거는 국민들의 혈서를 메꾸는 거죠. 그렇죠. 아무 부담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일반 환경영향평가 이것은 제대로 했는가 그렇죠. 안 했어요. 임기가 끝날 때까지 문재인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5년 동안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조차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죠. 뭉개했어요. 뭉개했어요. 그리고 2019년에 미국이 이 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출해서 정부는 정부와 주민대표 민간전문가들로 이제 협의회를 구성해야 했는데 안 했어요. 네. 또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놓고 중국 가서 엎드리고 받아온 게 3불 1한. 네. 그렇죠. 사드 배치도 안 하고 미국의 이 MD 그 미사일 디펜스 거기 들어가지도 않겠다고 제한되고 이미 배치된 임시 배치된 사드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운용하겠다 했는데 제한적 운용조차 안 했어요. 3불 1한이라는 말은 사건 축소입니다. 그냥 4불이에요. 네. 오랜만에 듣네요. 그러니까요. 이걸 진짜 이걸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정말 제가 화가 나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네. 결국은 주한미군 공동작전마저도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에 의해서 작전 전에 외부에 유출된 정황도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한미는 그날 밤 기습적으로 수송 작전을 개시해서 이 노후 미사일 장비 등을 다 이제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막았어요. 왜 막았겠어요. 알았으니까. 그렇죠. 사전에 지금 유출이 됐으니까요. 왜 알았겠어요. 알려줬으니까. 와 정말 화가 나네요. 진짜. 그래서 네. 일단 진짜 축복이님. 선동당하는 국민을 탓하기 전에 팩트체크 안 하고 사실화하는 언론과 사익을 위해 헛소리하는 정치인들 3아웃 제도가 필요하다. 네. 맞아요. 사실. 그래서 에스터추님 말대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건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중국 눈치 보느라고 얘들이 중국 공산당들한테 다 이거 정치작금 받아가지고 정치하고 그래서 이거 뭐 붙들린 게 많아요. 아니라고 해보십시오. 아이고 참. 정말 이. 지금 또 버퍼가 또 슬슬 슬금슬금 시작되나요. 네. 버퍼가 시작되면 바로 댓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끊었다 갈게요. 바로 끊었다 가야죠. 그리고 결국은 평가를 했을 때 그 전자파 같은 경우는 그게 휴대폰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지금 미미하다. 결과적으로. 휴대폰 기지국들이 우리 산들에 다 있잖아요. 거기보다도 낫대요. 그렇게 따지면 이미 우리 몸이 반쯤 튀겨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선동을 한 것인지 이게 정확하게 과학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걸 이렇게 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입장이 나와야 되지 않나. 네.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이재명 판결에 대해서 입장 자기 편 안에서 내놓으라 했는데도 입 꽉 닦고 있고 자기 딸 얘기에 대해서도 입 닦고 있고 그렇죠. 불리한 건 하나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과태료 안 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해도 입 닦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거 뭐 숟가락 언질도 아닌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한마디 말이라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검찰 조사나 이런 걸로 빨리 소환을 해야 돼요. 네. 그렇죠. 뭐 묵비권 행사하면 어 그럼 인정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소환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그 사위 관련된 거 뇌물 혐의 때문에 지금 소환 일정 뭐 조율 중이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좀 한 말씀 하시겠지요. 입 닦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묵비권 다 행사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러니까요. 아니 왜냐하면 A4용지가 없으면 무슨 말을 해도 마이너스인 사람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마이너스였어요.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 5년 역사를 우리가 봐서 알기 때문에 네. 전혀 기대가 안 된다는 점.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냐 이짓거리하고 있습니다. 야. 국방장관 탄핵을 또 꺼내들었습니다. 아 참 정말 저 이유가 아니 무슨 탄핵 카드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으면 알러지가 일어나서 자꾸 꺼내야 됩니까? 이것도 왜 이래요 정말? 한 번 꺼내니까 너무 쉬운가 봐요. 이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유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했다고 네. 자 여러분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뉴스 말고도 다른 뉴스 많이 보실 텐데요. 민주당이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서 규탄한 거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못 봐가지고 그러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시면 그래도 있긴 있다고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저는 못 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뉴스를 꽤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북 전단을 날려서 북한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어떤 선호관계가 어떤 게 맞는 거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많이 든 여기에 대한 예가 그거잖아요. 그러면 미니스쿼트 입었다고 그 여성을 욕할 거냐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잖아요. 왜 피해 입은 자국한테 난리예요. 멀쩡한 적국이 있는데 그리고 오물풍선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하면서 대북전단 사회포를 방치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짜 댓글에 좋은 댓글 기가 막히게 달아 놓으셨던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북전단 방지법이라는 게 김여정 함형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민생법안 하나가 통과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죠?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완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민생법안은 몇 년 단위로 걸립니다. 그런데 당시 김여정이 열받아가지고 한마디 했으니까 그 김여정 함형법 대북전단 금지법은 6개월이 안 걸렸어요. 그래서 대북전단 금지법이 됐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제 무산이 됐지만 대북전단 금지법 만든 정당이 김여정 함형법 만든 정당이 김여정 함형 탄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댓글 쓰신 분 정말 대단하다고 김여정 함형 탄핵 네이밍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김여정 함형법으로 하다가 이제 자유대한민국이라서 위헌 판결을 받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 김여정 함형 탄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게 있으면 그냥 마구잡이로 탄핵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라고 떠든지 좀 보여드릴까요? 자 주요 인사들 발언입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대북전단을 방치해서 남북긴장을 증폭하는 정권은 범죄 집단이다. 국방장관 탄핵 사유를 점검하겠다. 아니 솔직히 국방부 장관이 장관 명령으로 대북전단을 적극 실시해도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데 자 그리고 대통령은 앞으로도 X소리를 해야 될 거 뭐 개소리겠죠? 하야가 안 된다면 탄핵과 임기 단축 개현대는 강구해야 된다. 자 대통령 퇴진 요구 시국선언이 빗발치고 있다. 니들이 하니까 응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직접 읽어주시죠. 네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제요 신의 총이다 라면서 그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다.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요 진짜. 이게 지금 이제 아버지로는 안 되는 거죠. 아버지 차원으로도 모자라가지고 신이 나왔어요 이제. 야 이 신을 벌써 꺼내두면 어쩌자는 거야. 이제 앞으로 재판이 몇 개나 남았는데 이야 이 신 위에 뭐가 있나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정말 죄를 많이 짓는 사람도 저렇게 저런 위치에서 불릴 수 있구나. 대단하다. 아 근데 정말 열받는 게 이럴 때마다 이게 이 탄핵 카드를 계속 남발하는 이유가 지난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시켜가지고 결국 이제 기각되기까지 167일 동안 공백이 생겼어요. 그렇죠. 이때 이 167일 동안 공백이 생기고 나서 역풍이 안 불었어요. 왜? 국민의힘이 무능했으니까요. 온갖 들어놓고 난리를 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군평 지하차도 사건도 있고 이랬는데 니들 때문이다 이러면서 너희들이 행안부 수장을 강제로 직무 정지시켜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네. 제대로 일할 수 없었다. 온 진짜 전 연병을 떨었어야 돼요 진짜. 정말로. 그런데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이 이렇게 만만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진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이렇게 민주당이 정말 총동원해서 탄핵의 어떤 군부를 찍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지금 국민들은 여기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이것도 정말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깨어 계시구나. 이렇게 선동하는 데만 그렇게 휩쓸리진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안고 간 게 있죠. 그렇죠. 국민들이 탄핵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학습효과를 저희가 또 제대로 했고요. 안고 가가지고 이제 다들 이제 알고 있어요. 이 트라우마가 다들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탄핵 요건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우리는 대통령을 왜 그렇게 잃게 된 거야. 라는 데 이런 것 때문에 탄핵은 아마 정말 힘들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 수위가 정말 신격화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이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막기 위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확실하게 이재명이 이제 된 건 안 그러면 나라가 개판이 납니다. 확실한 또 한 번의 확실한 그러니까 지금 법정구속이 이렇게 나오고 있던데 이 법정구속 되면요. 오히려 사회는 조용해집니다. 이게 명줄이 자꾸 붙어있어서 그래요. 그다음에 사실 차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닌데 많습니다. 솔직히. 바로바로 제 정읍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누구라 해도 이재명보다 낫습니다. 아니 뭐 습관처럼 거짓말이 나오는 사람보다야 정치인의 가장 제1덕목이라면 그래도 정직일 텐데 그런가요 요즘에? 아니 요즘에는 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덕목으로 갖춰야 될 덕목이라면 이제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지금은 없지만 그런데 그중에서도 탑을 찍는 게 지금 이재명인데 거기 뭐 이제 많은 뉴스에서 논평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약간 습관적으로 그게 나온다고 이제는 그런 지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재명은 결국 자기가 자기 발목을 잡은 케이스입니다. 신하님께서 판사님께 힘을 응원으로 올려주세요. 기사 댓글로 그렇죠. 지금 뭐 한성진 판사에 대해서 이게 좀 도가 넘는 그런 비난이 많은데 이재명은 비난도 안 한다. 20대들은 무조건 윤통을 까고 있다. 리버럴리즘께서 그래도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좀 분위기를 바꿔보죠.